안녕하세요 기아타이거즈 팬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푸르하구가 개막합니다 비록 직관은 어렵지만 저희가 팬여러분들을 위해서 개막 전에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했는데요 첫번째는 랜선 응원이벤트 TV나 모바일 중계를 보며 응원하는 인증샷 또는 선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기아타이거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인증샷과 메시지는 챔피언 전광판을 통해 송출됩니다 베스트 인증샷, 베스트 응원메시지 각 10분을 선정하여 선수들의 친필사인이 담긴 유니폼과 사인볼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모두 함께 플레이볼 선수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메시지와 함께 마지막에 플레이볼을 맺히는 영상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영상을 편집되어 5월 5일 개막전에 개막선언 영상이 함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막전이 열리는 날에 주인공을 위한 이벤트 갸린이 애국가 합창단 애국가를 부르는 갸린이의 영상을 보내주시면 개막전 국민의뢰 거행시 전광판을 통해 합창하는 모습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개막선언과 애국가 영상은 모두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5월 1일까지 보내주세요 각 10명씩 추천하여 홈 경기 초대권과 타이거스의 애착인형을 선물로 드립니다 팬 여러분들과 경기장에서 함께할 수 없어 아쉽지만 이벤트를 통해 멀리서라도 함께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친필에서 보는 그날까지 모두 안녕 안녕